아, 대단했어 오늘, 응? 아, 좀만 빨리 갔으면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그죠, 소장님? 아이, 말이라고! 아이, 그런데 어떤 놈들이야, 응? 대한민국 경찰을 겁대가리도 없이. 팀장님, 전화 받고 가신 거라면서요? 어. 그럼 누군지 알겠네요.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기분 좋게 한잔 하죠. 에이, 그려, 그려. 암튼, 무슨 경우 오늘 애썼어, 응? 차 팀장, 평생 무슨 경우 업고 다녀야겠다, 응? 아, 왜, 왜 그러세요, 소장님. 제가 뭘 어쨌다고. 아이, 어쩌겠냐. 차 팀장님, 목숨 구한 거나 다름없는데. 아, 그럼, 그럼.